자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 크립토토마토입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지문지 비트코인 가격은 9,563불 그리고 XRP는 43센트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저런 중요한 소식들, 재미있는 소식들, 희망적인 소식들도 나와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번째는 또 트레이딩 뷰에서 직접 이렇게 트윗을 날리면서 XRP가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유명한 암호화폐 트레이더죠. 크립토 덕 강아지 선생님께서는 XRP 상승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취지의 이런 차트를 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유명 트레이더들이 XRP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부디 좋은 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차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렇게 생겼죠. 계속 듣는 소리라 좀 짜증날 수도 있겠는데 곧 있으면 쏜다 곧 있으면 쏜다 마찬가지로 곧 있으면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메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레인스톰 2019에 빵형이 참가를 합니다. 여기서 주제는 암호화폐는 현실 은행계에서 활약할 자리가 있는가 였고요.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영상이 벌써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풀 영상을 시청하고 싶으시면은 제 유튜브에 가 아니고 트위터에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총 13분 30초에 걸쳐서 빵형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부분 부분마다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빵형이 스테이지에 오르자 이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최근 리플사는 중요한 발표를 했다. 바로 머니그램과의 계약인데 이 계약 발표 후에 머니그램 주식 같은 경우는 170%나 올랐고 리플사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내가 가격을 잘 모르겠지만 xyp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그런 부분이기도 할 텐데 빵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성이 강하고 과도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다음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쌍욕을 합니다. 쌍욕을 하면서 이 멋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아직도 뭐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소문인지 잘 구분을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뉴스를 봐라. 페이스북 코인이 나온다고 발표를 했고 그 코인은 내년에 출시가 될 거라 했는데 언론에서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출시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빵형도 잘 모르겠다 이거죠. 이해할 수 없다. 온갖 제대로 된 프로젝트도 없는 잡코인들은 펌핑을 하고 있는데 xrp는 실제로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이 없기 때문에 빵형도 리플사 관계자들도 다들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빵형이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죠. 나도 빵형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역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비트코인과 xrp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xrp는 결제 및 지불을 돕는 수단으로서 역할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듣다가 아 정말로?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게 할 정도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에 말잔 델라틴이 이 10곳의 금융기관들이 활발하게 xrp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빵형이 이번 패널에서는 이제 가장 최근 패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와가지고 xrp이 10군데에서 15군데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xrp을 사용하는 곳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외에 빵형은 모든 암호화폐는 결국은 이 실사용 유스케이스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마구잡이로 이렇게 세력들이 헤드는 펌핑되는 그런 코인들의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고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코인들이 이제 가치가 올라가게 될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어서 희소식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같이 함께 들어보도록 하시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었나요? 랩플 사는 일주일에 고객들을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유치하고 있다고 말자는 델라틴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빵형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페이스북 백서가 발표가 된 후에 랩플사 역사상 최고치의 계약 숫자를 갱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업체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는데 최근 나왔던 발표 페이스북 코인이 나오면 더 이상 웨스턴 유니온은 필요 없다. 그것 때문에 웨스턴 유니온과 관련된 은행들은 긴장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관련 업체들에게 현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은행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페이스북이랑 시장 내에서 같이 경쟁을 하게 된다면 이 스위프트를 사용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실감한 계기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몇 군데인지는 실질적으로 숫자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 이 페이스북 덕분에 랩플사가 지금 덕을 보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Q&A 시간 동안에 질문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이보시오 빵형 시 이번 주에 그리플사가 계약 관련해서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것은 수치상의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빵형이 흥분해가지고 할아버지 말을 끊으면서 진짜다. 이 페이스북 발표는 엄청난 총매제가 되었다. 보통으로 은행이나 지불업체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경우 6주 혹은 6개월까지 걸리곤 했는데 이 페북 소식은 그들의 결정을 앞당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패널에 오기 전에 나는 세일즈 팀장인 존 미첼한 때 문체를 보냈었는데 그도 이야기하기를 이번 주가 리플사 역사상 최고치의 파트너를 유치한 그런 기록이 될 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굉장하죠. 이제 은행들 지불업체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페이스북 코인이 실제로 나온다 그러면 은행들을 다 잡아먹게 생겼거든요. 정말 페이스북 코인은 암호화폐업계의 황소개구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황소개구리를 막으려면 그들도 새로운 기술과 더 나은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행사에 참여한 것은 빵형 뿐만이 아니었는데 이 긴장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이 웨스턴 유니온의 CEO도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분 보니까 좀 두꺼비가 생각나는데 굉장히 욕심이 많고 야망으로 가득 찬 이 남자. 패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앞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ou've dabbled with blockchains in your past and cryptocurrencies as well. How did that work out for you? I think we are still investing there. We have our own group, invest only on the blockchain and on the cryptocurrency. We did also a test with Ripple and we are still doing it. It's still ongoing. Still ongoing. We are looking at it and we are really learning from Ripple. You said a year or so ago when you were using Ripple's product that it was, quote, still too expensive. You didn't see... Yeah, I mean, you know, we are in a different... They just announced with MoneyGram, as you know, yesterday or the day before, an announcement that they're investing there. They took an activist-sized investor's stake in MoneyGram. Yes. 10%. And obviously we are in a different position than MoneyGram. We are, you know, we have our own settlement system, which is extremely cost efficient. Today, it showed us, as we do in the test, it's five times more expensive doing it with a cryptocurrency, with a stable currency like Ripple. But, you know, it's others... For us, it's different. But I just saw Brad before coming to this meeting. I said, hey, Brad, you know, we are still in talking. I can't go too late into this deal. Obviously, MoneyGram needed something and Ripple needed something. That sounds a good deal. But for us, it's currently, we are pretty much okay with our settlement system. We can move money in a way that nobody can move it. So that's, that works. But look, hey, I'm open. Any cost savings, any innovation, I'm there. I have, you know, we can sign the deal tomorrow. Yeah. 자, 간단히 이야기를 해서 사회자가 먼저 물어봅니다.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 웨스턴 유니원도 테스트를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CEO가 이야기하기를, 맞다, 그 말이 맞소. 우리는 아직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된 공부와 투자를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한 따로 팀도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Ripple사의 기술, X-Rapit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 여기서 X-Rapit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들이 테스트하는 것이 X-Rapit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Ripple사로부터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 나도 이 머니그램 관련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 여기 오는 길에 빵형이랑 바둑혀서 빵형이랑 인사도 하고, 이 머니그램 건에 대해서 축하 메시지도 날렸다. 그런데 머니그램과 웨스턴 유니온은 좀 다른 위치에 있다. 우리는 이미 우리만의 효과적인 결제 시스템이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빵형도 언급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죠.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아직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나는 어떠한 혁신, 그리고 또한 어떠한 변화든, 가격을 줄일 수 있는 일이라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조건이 막 갖춰질 경우에 내일 당장이라도 계약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추가된 영상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턴 유니온은 항상 혁신의 선두주자였고, 기술 혁신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사람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암호화폐든 블록체인이든 각 사업자들은 그들이 일하고자 하는 그 나라들만의 중앙은행들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이유는 각 중앙은행들은 그들만의 통화를 다루는 나라만의 방식이 있기 때문이고, 이는 그들의 경제 사정과도 직결된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 리플사죠. 수많은 암호화폐들, 회사들 중에 중앙은행들이랑 직접적으로 일을 해온 회사는, 아마 이제 리플사랑 R3 정도, 그리고 하이퍼레저 패브릭 정도가 되겠죠. 자, 리플사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들이 모임을 할 때 항상 초청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만족을 시킨 상태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 굉장히, 굉장히 지금 속이 탈 거예요. 페이스북 코인도 나온다 그러고, 머니그램은 리플사랑 파트너십 맺고, 잘못하다가는 웨스턴 유니온 밀링이 생겼죠. 저희가 가장 바라는 것은 리플사와 XRP를 통해가지고, 웨스턴 유니온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비용을 크게 절감을 시켜줘가지고, 웨스턴 유니온 역시 리플사의 기술로 넘어오게끔 되는 것, 그 조건만 맞으면은 자신은 내일 당장이라도 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코인 백서 발표돼서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리플사에게 많은 득을 아직까지는 가져다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발표가 나오고 페이스북 코인도 나와봐야 아는 것이지만은, 그때까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약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야에 걸쳐서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보낼 때 주로 송금업체를 쓰게 되는데, 페이스북 코인이 나오면은 그냥 그거 그냥 쓰면 되니까, 그들로서 이제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P2P 같은 경우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송금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그걸 쓴다라고도 봐도 무방하겠죠.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각 나라의 규제들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리플사가 또 한 가지로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융서비스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된 나라, 아프리카, 인도, 그런데도 이제 핸드폰을 사용해가지고 금융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또한 그것을 위한 프로젝트가 모잘룹이라는 프로젝트가 또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랑 함께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리브라도, 페이스북 리브라도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이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준비를 해본 소식은, 잘못하면 희망회료를 과도하게 돌릴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너무 오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복습을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이 빵형의 말에 따르면은, 영국 중앙은행을 리플사의 유료 고객이다 라고 이 이야기를 몇 년 전화 했었죠. 2017년도인가, 26년도인가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 후에 영란은행에서는 여러 핀테크 기술을 테스트 해본 후에, 그들의 시스템을 갈아엎는 공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이렇게 밝혔는데요. 먼저 이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해주신 크립토 울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의 총재인 마이크 칸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야기한 것인데요. 분산 원장 기술은 몇십억 파운드의 자본금들과 유동성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은행이 여기에 직접 참여하게 될 수 있다. 영란은행은 새로운 집을 회사들과 함께 새로운 혁신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새로운 집을 회사들에게 우리의 스프레드시트 액세스를 허용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 중앙은행 총재가 이야기한 것, 묶여있는 자본금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목표를 삼고 이야기하고 있는 회사는 리플사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디지털 토큰을 통해서 더욱더 빠르게 결제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도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들이 점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이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각자 발행하게 된다라면, 그 사이에서 그 디지털 화폐들을 교환해줄 매개체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리플사가 노리고 있는 브리지 커런시의 역할이다. 그 지기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중앙은행들과 리플사가 같은 비전을 가져가고 있다.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투자 조언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격이 언제 올라가느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확답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빵형도 모른다잖아요. 빵형도 깝깝해가지고, 저런 패널에 나와서 쌍욕을 쓰고 있는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 전부 다 세력들이 조작제를 하고 있는 것은 말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XRP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고, 지금 뭐 거의 잡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많은 발전이, 리플사와 XRP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페이스북 발표가, 이제 여기에 불을 붙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분 좋죠. 페이스북에게 고맙습니다. 페이스북 암호화폐 담당자에게, 빵형은 샴페인이라도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언젠가는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XRP가 홀홀 날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투자는 여윳돈만 가지고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과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정보를 열심히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제 봐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 덕택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힘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